와 그러면 잠깐만 8,050개? 아 9,000개라고요? 9,050개입니다. 9,050개. 와 오늘도 미쳤네. 요새 미쳤네 그냥. 아 죄송합니다. 아 일자로 와야 돼요. 나이스. 오오오오오! 가른데요, 이승웅! 한 2킬, 2킬 해볼게요. 나가서 2킬 해볼게요. 아니요 아니요 4승 1패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. 이영원씨. 아 오겠습니다. 다음 날 다음 날 우리! 쟤 뽑고 있어! 이거! 이거 이거! 누가 내가 나오겠어 전국까지 안나와 절대 안나와 절대 안 나와 아 알았어 그래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왜? 오!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!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도 버스 한번 타봐야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한 달 만에 갈 거야 진짜 버스로 오는 거 아 제발 아 근데 이거 전체를 잘하는 거야 짬째도 잘하는데 매우 달린다 서로 잘하는데 서로 잘하는데 참치랑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 네 이거야 호라니씨야 안 됐고 섭취 먹었다 섭취 먹었잖아 어 섭취는 우선 먹었다 형 어때 섭취는 우선 희소식? 이러면 좋아 진짜로 우리가 그니까 시비압하다가 11시 구두룩 맞는 거만 아니면 웬만하면 좋아 제발 불성공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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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성공이야 자원도 잘 파 훨씬 잘 파 어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어 앞마당에 부스터 두 개까지 있어 오오 제발 시비풀만 해도 웬만하면 이길 거 같은데 나는 뭐 하려나? 짭취는 일단 구두룩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뭘 하려나? 뭘 하려나? 뭘 하려나? 뭘 하려나? 서치는 먹었는데 아 얘 구두룩이네 둘 다 구두룩이네 원서치가 좋다나 이러면 아 얘 구두룩이네 둘 다 구두룩이네 원서치가 좋다나 이러면 아 그래? 어 진짜 우리는 내어하나? 서치 먹어서? 우리는 내어지 어 안전하게 할 거면 저글링 안 돌리고 그냥 구레어 하는 거고 좀 뭐 서치빨 해보려면 구발하면서 돌릴 수도 있어 우리가 음 약간 조금 변수 노린다고 하면? 어 그것도 가위바위보라서 어 근데 돈이 꽤 돈이 꽤 잘 보이는데요 명원이야 우리가? 내가 일곱씨가 훨씬 잘 파 어 진짜 좀 많이 차이난다 생각보다 어 일곱씨 지대로네 30원 차이나네 지금 가스도 우리가 빨른데 죽는다고 수도 있는데 빌드는? 빌드는? 그런 거 같은데? 근데 우리는 보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형 그쵸? 그치 그치 돌리면은 괜히 똥겜 나와가지고 멀태 싸우면 되거든? 그래 홍규 6만개 받아서 못할 거야 저 간절함이 없어 짭제보다 지금 그래 또 드로퍼 봐라 이놈이 오늘 오늘 7만개 받았대 괜찮아 어 우리 발업인데 일단 어 여기도 발업인가? 둘 다 발업 어 우린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우린 취소할 수 있어 리프트 취소하고 레어 찍는 것도 돼 형? 미안 그냥? 그것도 가는데? 그래도 돼 아 취소하지 아 그냥 구발하면 반반이잖아 이러면 돌리는 반작네 어 4개만 돌리면 우리는 무조건 맞거든? 아 나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야?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어 뭔가 이러면 훨씬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네 뭔가 이거는 근데 뭐 자신이 있다는 거지 어 이러면 근데 국가스인지 알죠 아닌가? 아니다 구드로인 거 알잖아요 발골? 발골? 아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자 그냥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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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가자 피 채우자 피 채우자 피 채우자 어 됐다 다 갈까 어 됐다 다 갈까 나쁘지 않아 우리가 좋아 솔직히 피 채우자 미니 근데 상대가 2마리가 많아야 형 그러니까 둘은 하나 째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역저글링에 밀리지만 않으면 되거든? 위험하긴 하네 아 피해가 없어 위험한데? 위험한데? 아 진짜 안 되는데? 야! 아 야 뭐해? 아 야야야 긴장했네 짭찌야 잠깐만 오오오오 잘 막았어 들어왔다 이거는 이것도 내 잘 막았어 어? 어 잘 막았다 이게 잘 막는가게 잘 막았다 어 어어 아 lu 아으 으아아 아 왜 이렇게 후 달리시ол covered 후 달리잖아 나이스 나이스 칠한구 나이스 나이스 칠한구 칠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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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칠구 제발 제발 야 제발 어 갱 안 떨려 갱 안 떨려 제발 제발 으아 아 칠구야 제발 으하하하하하 이제 웬만하면 변수 없거든? 아 이거 진짜 잘 막았어 와 방금 진짜 위험했잖아 와 진짜 위험했어 나이스 이거 잘 싸워도 나이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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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추도 가봐 민추도 가봐 민추도 가봐 민추도 가봐 10대0이야 10대0이에요 끝났어요 오 제발 아 이거 진짜 큰 잡다 이거는 아 이거 진짜 큰 잡았다 가스 차이구나 드론도 2개 드론도 2개 넘았는데 어어? 오 한마디 잡았다 원닝은 괜찮다 아니 저걸린 뛰지말지 그냥 우리 막으면 되는데 그래 변수 없애잖아 어 변수 없애 괜히 이게 변수 주는 건데 그렇지 닝도 꼬라라 나이스 이겼다 잘 싸웠다 와 강추골 원닝만 붙이고 그렇지 나이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나이스 나이스 다 이겼어 나이스 피 없으니까 돌리는 거 봐 와 그렇지 오버도 잡았네 홍규 긴장했네 오버도 잡았다 야 오버 오버 안 뺐는데 아 이게 7만개 받은 느낌 다르다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가 더 간절해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게 주관계 받으면 뭐 오버 두마리 잡았다 sem overs 아 rapid 미래 ophile 제 개나 이슨대? 와 마담 올라갔어 와 드론도 많이 쬐었네 두마리 쬐었네 우리 가스 두개 파는데 하나 넣지 아 미네랄 좀 더 파는건가? 가스 맞나? 어 다시 넣겠다 미네랄 4개 병원으로 확인했어요 빨리 넣어 어 오버가 1인데요 얘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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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냐 안 뚫렸어 안 뚫렸어 오버가 1이 9에요 9 지금 9야 어 가나? 갑자기 그거 알고? 가보나? 가도돼 가도돼 두개 잡았잖아 갈만해 얘 3뮤탄에서 안 나와요 얘 후속이 안 나와 끝났어 그냥 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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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스컬치 지켰어 7 9 나이스 3뮤탄 우리는 다 합쳐도 너풍 안 돼 우리가 이겨갈게 형들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7도 7도 어 뭐야 근데 위기감이 없긴 하네 아니 근데 뮤탈 너무 못 잡았네 방금 아니 근데 4뮤탈이야? 4뮤탈이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해? 아니 뭐야? 방금 뮤탈 변수 있는거 아니야 형? 한방 오는데? 투크리프 하면서? 근데 피가 없어요 뮤탈이 아예 3마리 다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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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주면 뭐 어차피 망은 피 없어서 어 뮤탈 아 뮤탈 더 나왔다 어 사나 그래도 이겼어 음 뭐 좋게 장난을 좀 쳤네 어 짭찌야 그래도 그러지마 장난치지 그래 하지마라 짭찌야 이거 얼마나 다급한데 지금 아 이거 그냥 피컷만 하면 돼 상대 뮤탈 피 없어가지고 쿠션해도 죽을걸? 이거 지면 8 9 된다 이거 망개빵이다 네 혼박 나이스 끝났다 야 나이스 아 아 뭔가 나가 내가 나이스 여기 버스가 이렇게 좋네. 이 느낌 너무 좋네 버스. 아 변명과 행인이 25개 감사합니다. 아 빛털님 100개 감사합니다. 아 나 버스 이거 처음이네. 그 이거 걸린 거. 아이고 100개 우리 SHB도 100개. 비수님 감사합니다. 100개 고맙습니다. 비수 밑줄 텍스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소망노무님이 100개 감사합니다. 소망노무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생년강입니다.